빗살 간격하고 길이 균형감이 너무 잘 잡혀있어요. 리필 왁스에 꼭꼭 뽑으면 제형이 얇게 펴 발려서 나와요. 뒤쪽으로 이렇게 쓱쓱 발라서 넘겨주시면 돼요. 이게 진짜 좋은게 볼륨감 살기가 너무 쉬워요. 옆머리 뜨는 분들은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. 뒷머리 볼륨도 쉽게 살릴 수 있어요. 손에 묻힐 필요도 없고 머리에 떡질 일도 없고 손재주 없는 남자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. 손에 묻힐 수 있어요.